싱글차일드 스크롤 뷰 를 하나 쓰고 그 안에 칼럼을 써서 이렇게 여러개 쓰는 거 있잖아요 두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리스트 뷰 리스트 뷰 를 하면은 똑같습니다 뭐 한거랑 다만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이렇게 넓죠 자 리스트 뷰를 했구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에서 아 일단 요렇게 가시죠